자 46번 자 여기에서 얘가 주어 should 하고 help 합쳐서 동사 each other 목적어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야 할까 자 그 다음에 proper help 여기서는 help 가 명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도움 적절한 도움이 will 하고 arrive 합쳐서 동사겠죠 그 장소에 도착할까 자 너는 주차할 수 있겠니 너의 자동차를 나를 위해 나의 자동차를 나를 위해 자 나는 얘가 동사 근데 비동사 뒤에는 목적으라고 안하고 주격 보호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러니까 sc 10년 후에는 위대한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비동사는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현재 완료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진 거네 그치 자 너는 그녀를 사랑해왔니 그때부터 자 우리는 먹어야만 할까 고기를 이 레스토랑에서 자 여기 should 와 합쳐서 이렇게 has lost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가방을 지하철에서 자 well 너는 나에게 전화할래 9시 이후에 근데 요 미는 나를 이 아니라 나에게 라고 해석이 되겠지 이 콜 동사는 목적어에게 전화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아무나 될 수 있을까 영웅이 비동사 다음 주격보라 그랬죠 can 하고 b 되다라고 해석하는 비동사 여기까지